반갑습니다 과학 강사 박선희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뭘 준비했냐면 어 2028년도 수능 대비 예비 고의를 위한 통학과학 출제 방향 및 예시문항 분석 좀 가이드 좀 드리려고 오용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통학과학이 수능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좀 대처만 잘하면 이게 뭐 그렇게 막 극악의 난도를 갖거나 좀 심하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차분하게 그냥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 얘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한번 가봅시다 이거 보시면 이제 통학과학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이제 물화생지를 모두 배우는 것이다 통학과학은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냐 낮아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뭐 책을 하면 쑥 다 봤는데 그리고 지금 당연히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책도 제작 중이고 거의 다 제작됐습니다 제작된 상태고 강의도 올라갈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신으로 접근할 것이냐 수능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어 근데 통학과학이 아직까지는 수능으로 치러진 적이 한 번도 없죠 없죠 그럼 내신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물화생지 내신을 갖다가 따로 내 선생님들이 따로따로 들어와 물론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뭘 전공하냐에 따라서 이 깊이가 달라져요 물화생지가 선생님도 내신 강의는 내놓을 거거든요 내놓을 건데 그래서 깊이가 다른 물화생지 원에 대한 얘기도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포커싱이 수능으로 좀 먼저 맞춰지게 된다면 이게 물화생지 원과목보다는 원과목보다는 통학과학 과목이 깊이는 더 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넓이는 넓어 이게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 내용에 이제 예를 들어 어떤 개념들의 개수를 생각해봐 그러면 그 개수가 양이 많다는 거야 넓어 하지만 안 깊어 그러니까 난도가 막 지금은 이제 수능이 이번 체제가 오래 지속되면서 굉장히 난도가 어려운 문제들도 각각의 원과목에서 나오거든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해도 있긴 한데 선생님이 원래 근본이 지구과학 선생이잖아 그치? 지구과학에서도 그래 그런데 통학과학은 일단은 넓어요 그래서 각각의 원과목보다는 양은 많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그만큼 깊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악의 난도다 아예 이해를 못한다 이걸 아예 알 수가 없다 이건 외계어냐 이런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 나는 전범위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는 난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깊이만 따졌을 때는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알겠지? 그러니까 양이 많다는 게 여러분도 포인트고 전범위 시험은 얘들아 어느 시험이나 다 어려워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못 알아 먹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난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막 요즘에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찍는 시점이 선생님이 2024년도입니다 이게 혹시 나중에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좀 이런 말들에 대한 양해를 조금 여러분도 구할 건데 물론 발표가 되면 계속 다시 리뉴얼 할 겁니다 영상은 요즘 과탐이 어려워서 사탐런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이 영상 통학과학 통학사회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둘 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둘 다 무조건 봐야 돼 필수야 필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냐 도망칠 데가 없어요 아예 우리가 이제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과학적 용어들이 좀 안 맞는 친구들은 상당히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나 개념들을 정확하게 잘 아시면 이것도 대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그냥 공부할 때 막 선생님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뭘까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걸 고민하는 시간에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나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 이거 보시면은 2022년도 개정통합과학은 물화생지 과목관에 융합형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 융합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아예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 이거는 뭐 물화생지가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완벽한 융합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개가 있을까 사실은 이게 난도가 높아지려면 계산 문제를 막 때려놔야 되거든 근데 계산 문제를 막 때려놔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통합과학에 지금 그래서 그냥 말로 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이제 말로 그냥 개념 나오고 용어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과목관에 융합형 문제가 나올 때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용어 싸움입니다 선생님이 예측하기에 초반에는 용어 싸움이 제일 심할 거고 후반부로 가면 몇 년 뒤에 가면 선생님이 수능을 꽤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후반부로 가면은 그때는 문항의 형태가 변화하고 진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치러졌잖아 초반부에는 여러분들 용어 싸움이 진짜 중요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항상 외치는 건데 뒤에도 써놨는데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용어 싸움이 중요하냐 봐봐 얘들아 여기 보시면 물질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질대사 이 물질대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근데 현행 통합과학 책에서 다루는 내용상에서 봤을 때 이 물질대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단원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는 여러분들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을 적용만 하면 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 얘네들이 이런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서는 디테일하게 물론 뭐 여기 중화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걸 갖다가 되게 복잡하게 계산하거나 이런 건 안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를 제대로 알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도 수능 준비를 해주면서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용어예요 알겠죠? 이게 선생님이 이제 수능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 용어 싸움을 안 하면서 어떻게 개념을 알 수 있냐 왜 개념은 용어의 집합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단원에 같은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런 거 이제 약간 융합했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갖다 썼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예시문항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시문항 중에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거 있었어 그 지구의 반지름과 예를 들어 뉴튬 원자핵 반지름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반지름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반지름에 대한 개념이거든 그게 그래서 지구나 이런 개념은 어? 그럼 지구과학이구나 근데 뭐 리튬 나오면 어? 왜 이걸? 화학인가?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거기서 핵심 요소가 반지름이라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로 1번 문항으로 예시가 나온 겁니다 그거는 지금은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예시문항 한 3개만 골라왔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융합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교육부에서 예시문항을 발표를 했어 근데 이 예시문항 출제 방향성을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 자료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근데 간단 명료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있어 시행규칙 이게 안 나왔어 사실은 나는 이게 제일 관심이 많거든 애들이 나한테 진짜 많이 물어봐서 선생님 몇 문항 될 것 같아요 점수 몇 점 될 것 같아요 시험 시간은 얼마나 될 것 같아 물어보는데 몰라 발표를 아는데 어떻게 하니 내가 선생님 점쟁이도 아니고 여기서 막 이러다 쌀 뿌리고 이럴 수 없잖아 내가 딱 보니까 몇 점 만점이나 이럴 수는 없잖아 그치?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뭐 이걸 알든 모르든 대응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2025년도 상반기 발표 예정인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이걸 찍고 있는 지금 순간이 202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 예측하면 안 되는데 조심히 예측하자면 문항 수는 조금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왜냐하면 분량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통합과학 1, 2가 됐거든 두 권으로 됐어 이게 기존 통합과학과 좀 달라요 두 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존하고 바뀐 거 조금 설명해 드릴 건데 어쨌든 분량은 많아졌어요 분량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원과목보다는 양은 많지만 깊이는 얕다 이게 포인트거든 어쨌든 그럼 볼게요 발표한 자료들 한번 쭉 간단하게 봅시다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단원 비교거든 얘들아 그럼 통합과학이 통합과학 1, 2로 나뉘었어요 처음에 4단원이 있다가 총 6개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1, 2, 3, 1, 2, 3 이렇게 쓰니까 단원 6개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개정 교육 과정에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1단원 그리고 6단원이라고 할게요 6단원 이게 새롭게 추가가 됐다 과학의 기초 과학과 미래사회 그래서 2에서 5단원은 기존 단원하고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진 것도 있고 좀 드러난 것도 있는데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의 기초라는 단원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약간 통합과학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그런 단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학의 기초가 막 이런 거 나와요 시간, 공간 개념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측정하는 거 뭔가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거 있잖아 그거랑 또 뭐가 나오냐면 단위 같은 게 나와요 여기서 측정하는 거니까 단위가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물리량들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과학 공부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변에 깔려 있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쌓아가는 게 과학의 기본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대학교 가서 일반 물리학이나 이런 거 배우면 단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깔고 간다 이 단원이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조금 까다로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원, 단위, 단위 관련된 거 단원이 하나 나왔다 시간, 공간, 측정, 단위, 물리량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과학과 미래사항인데 이거는 좀 재미있는 단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뭘 다루냐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나 앞으로 우리가 좀 지향해야 할 앞으로 이런 공부를 애들이 알아야 해 이런 공부가 미래사회에 유망한 거야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다뤄지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고 사실은 이 단원은 그렇게 심하게 어렵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다른 걸 다 기저에 깔려서 기저에 깔려가지고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나올 것 같긴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지식 이해 내용 요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해의 내용 요소 근데 이게 뭐냐면 통합과학 1, 2가 이제 여기서 새로 들어간 거만 조금 얘기할게요 지금 이렇게 본다고 공부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새로 들어간 게 이런 것들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새로 들어갔구나 근데 새로 들어간 걸 왜 자꾸 얘기하냐면 보통 교과 과정이 바뀔 때 다음 페이지에 대해 이거 준비해 놨을까 아마 보통 교과 과정이 바뀔 때 신유형의 문항들은 반드시 출제가 되거든 그래서 바뀐 걸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금 나는 멀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학습을 처음에 진행하실 때 꼼꼼하게 좀 진행하셔야 되는 단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원, 6단원은 이렇게 되면 반드시 수능에 나오거든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야 되나 반드시 수능에 나오면서 이 단원이 좀 중요도가 높아지거든요 물론 뭐 여기서 뭐 아주 고난도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6단원은 내용이 쉽다고 그랬잖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1단원은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아직 예시문항도 한 게 있는데 예시문항은 너무 쉬운 게 나왔고 어떻게 나올지 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나중에 이거는 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당연히 다 다룰 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행동 영역 비교인데 여기 뭐가 들어갔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이거는 들어도 이제 이거는 해봐야지 아는 거거든 이거 보면은 이런 게 바뀌었어 자료 수집, 자료 변환 그러니까 좀 이따 문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탐구가 형태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화 아 일반화 여기서 뭐였냐면 결론 도출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탐구 활동이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사실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입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논문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의 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사소통이 제일 웃겼는데 어쨌든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겁니다 요게 이제 지금 얘기한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글씨를 크게 만든 거야 자료 수집, 자료 변환, 자료 해석, 일반화 이게 이제 이 계정의 목표다 문제 보면서 말씀드릴께요 해봐야지 알아요 그래프 해석할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조금 특이한 거 있으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은 요것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제 과정 기능 요소랑 가치태도 요소인데 요건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 과학의 심리적 가치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는 알겠어요 이번 교육 과정이니까 원하는 바는 사실 되게 이상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 내 생각에는 뭐냐면 심리적 가치 사실은 내가 추구하는 이상향이야 이게 과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실 통학과학 됐을 때 굉장히 반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는데 밖에 나가다가 애들이 문고리를 탁 잡고 나갔다고 해봐 문고리가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이런 거 너무 덕후 같니? 그런 거 있잖아 이물질과 이물질을 섞었는데 반응을 해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아는 화학 교수님은 어디 마트 가면 맨날 성분 보고 있더라고 그런 거 아니게 아니게 왜냐하면 삶을 약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과학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좀 기초를 다지고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자연과학, 과학에 대한 감수성 재밌죠? 과학에 대한 감수성이네 그치? 창의성, 윤리성, 개방성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뭐 이건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그 다음 이거 보시면 이제 예시문항 분석인데 간단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문제를 뭐 푼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게 나왔다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예시문항 5번 문제입니다 이게 5번 문항인데 이게 내가 예시문항 5번 문항을 지금 보면서 요거 보면은 이제 요거 때문에 가져왔어요 이게 용어가 조금 낯설어 용어가 조금 낯설거든? 그래가지고 그 이 문제를 보시면은 그 호상철광층 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 여기 있네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장님 이건 교육부 발표 자료야 지금 여기 보면은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그런 단어를 내요 처음에 그죠? 산화환원인데 호상철광층, 식물의 광합성, 산화해모글룸인 형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 화학식이 나와있어 화학반응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화학반응식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산화환원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 풀 때 근데 만약에 이런 단어들 호상철광층이 뭐였냐 이건 단어들 알고 계셨으면 좀 편해지고요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건 탐구활동이 좀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단원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낯선 용어들을 조금 내면서 그거에 대한 접목시키는 걸 갖다가 문제를 넣더라고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고 저 화학반응식을 보고 아 이게 산화환원인가 이걸 갖다가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문항을 갖다가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공부할 때 사실 산화환원과 흡열발열발언 이거 두 개를 구분을 잘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 문제의 목적성이기도 하고 이런 단어들이 좀 낯선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문항의 구조를 해석하는 방식들을 계속 공부를 하시면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예시문항 가져온 게 9번 문항을 선생님이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감자집에 감자집에 여기 들어가 있는 효소를 갖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단원, 뒷단원을 섞어놓은 거죠 그죠? 이것도 되게 재밌는 문항이 하나 나왔는데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9번 좀 펼쳐놓게 내가 근데 이 9번 문제가 여기 사실 감자집의 효소가 카탈레이스인데 이거 보면은 큰 틀은 생명과학에 관련된 건데 보고서 내용은 화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예시들이나 이런 것들이 통합과학에 소개가 많이 되거든요 그거를 위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존 기출에서는 매우 드물었던 가설 검증, 결론 도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했다 이거 보시면 이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확장성을 갖고 있는 문항이라서 선생님이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특이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건데 요거가 진짜 좀 재밌었어요 이게 이게 선생님이 이제 신유형이 나오면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1단원과 6단원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6단원 문제야 이게 그래서 6단원 문제인데 6단원에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인데 여기도 단어가 특이한 게 나와요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 측정, 자료 수집, 자료 변환 결론 도출하는 거거든요 요기 되게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기온, 기압 뭐 여기까지는 다 아는 거잖아 대략적으로 절대습도 나옵니다 이실점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절대습도 이실점을 통합과학에서 따로 가르치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다 선생님도 이제 수능 대비 문제를 제작하고 모의고사를 제작하고 그리고 이런 유형의 탐구활동 문제들도 많이 만드는데 실제로 현행 체제에서는 어떠냐면요 그 단원에 있지 않은 단어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과목에 없는 단어는 거의 안 나온다고 근데 통합과학 책에 절대습도 있을 점 단어는 한두 번 소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문제를 낸 겁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마치 이렇게 해도 돼 기온, 기압, A, B로 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A, B, C도 있구나 기역, 니은 이렇게 내도 됩니다 그렇게 돼도 문제가 성립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물리량들의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설계를 한 겁니다 물론 익숙해지면 너무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아, 이런 유형이구나 라는 걸 딱 간파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천 선생님이 봤을 때 아, 이거 참 재밌는 문제네 라고 봤던 문제 중에 하나다 당연히 우리는 자료해석 다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특이한 단어나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탐구활동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질수록 사실 여러분들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탐구활동 어떤 틀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선생님이 차근차근 다 알려드릴게요 거의 뭐 탐구활동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공부할 거냐 앞에 다 얘기해가지고 이 얘기입니다 거의 봐봐 이겁니다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기본기가 필살기다 봐봐 용어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용어 기반으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정교하게 개념을 정확하게 다지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대비가 완벽하게 될 겁니다 이게 선생님이 항상 매년 수능을 준비시키면서 얘기, 생각이 드는 건데 수능 공부는 전범위 공부라서요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위로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용어 정리, 개념 정리입니다 선생님이 선생님 교재에는 용어 정리를 좀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용어 정리 잘 해드리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융합적 사고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특히 특정 세부 과목의 편중한 암기식, 지엽적 사고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거창한 거지 내가 쉽게 얘기할게 얘들아 기본적으로 공부는 다 똑같아 얘들아 공부 다 똑같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응은 별로 다르지 않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넓지만 깊이가 얕아요 깊이가 얕습니다 그래가지고 꾸준히 문항을 연습하시면서 피지컬을 키우시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내가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그게 목표야 그냥 학생들이 그냥 과학을 잘하는 산업을 만들고 싶은 거야 나는 자료 보면 자료 분석할 수 있어 가설 검증할 수 있어 난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 할 수 있어 왜?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 걸 그렇게 피지컬을 키우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꾸준하게 꼼꼼하게 학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공부가 뭐냐고 물어보는 학생들한테는 답이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매정한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봅시다 뭐 이런 것도 선생님이 저 전문이죠 선생님 최선을 다해 여태까지 정말 계속 최선을 다해 살고 있거든 그런데 열심히 살면 그만큼 보상도 크고요 그만큼 내 보람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아직 우리 어린 친구들이 듣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듣고 계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까다로울 거 없다 알겠죠? 잘 따라오시면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함께 갑시다 선생님이 정말 몇십 년째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켰을 때 혼자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